국회 사무총장 이광재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임에이드 측 국회 출입기록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출입기록 공개 경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야 의원님들과 여러 언론사로부터 위임에이드 측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입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임에이드의 국회 출입 의혹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이를 극복하는 길은 국회 운영의 의결에 따라 출입기록을 공개하는 방법뿐입니다. 어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결단으로 출입기록 제출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윤재욱 위원장님, 박강원 대표님, 송기현 수석님 등과 합의하여 국회 사무처가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입기록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기획조정실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방문기록 조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일자 2023년 4월 7일 방문인 김모 씨 소속 위메이드 방문지 국회의원 윤창연 의원실 다음 방문일자 2023년 2월 27일 방문인 김모 씨 소속 위메이드 방문지 국회의원 양정숙 의원실 방문일자 2022년 12월 28일 방문인 김모 씨 소속 위메이드 방문지 국회의원 양정숙 의원실 방문일자 2022년 12월 28일 방문인 김모 씨 소속 위메이드 국회의원 김한규 의원실 방문일자 2022년 12월 12일 방문인 김모 씨 소속 위메이드 국회의원 윤창현 의원실 방문일자 2022년 12월 1일 방문인 김모 씨 소속 위메이드 국회의원 윤창현 의원실 방문일자 2022년 11월 30일 방문인 김모 씨 소속 위메이드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실 방문일자 2022년 11월 30일 방문인 김모 씨 소속 위메이드 방문지 국회의원 오기형 의원실 방문일자 2022년 11월 29일 방문인 김모 씨 소속 위메이드 방문지 정무위원회 방문일자 2022년 11월 29일 방문인 김모 씨 소속 위메이드 방문지 국회의원 김성주 의원실 방문일자 2022년 10월 25일 방문인 김모 씨 소속 위메이드 방문지 국회의원 정희용 의원실 방문일자 2020년 9월 28일 방문인 김모 씨 소속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방문지 국회의원 허은아 의원실 방문일자 2020년 9월 24일 방문인 김모 씨 소속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방문지 국회의원 허은아 의원실 방문일자 2020년 9월 23일 방문인 김모 씨 소속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방문지 국회의원 허은아 의원실 이상입니다 1700 헉 22 23 24 22 26